정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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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머리 반 노란색이니까 나랑 팀하자 너 머리 반 노란색이니까 나랑 팀하자 잘 뛰어? 나 뛴 바퀴 선수야 곧 점은 NO THANKS OK 난 그저 아 1순위일 것 아 1순위일 것 나의 휴대전화 하지마 내 머리 엮어 나의 휴대전화 나의 휴대전화 얼마나 힘든 거? 넘겨 휘바람 못 붙는데? 뭐 해야 돼? 안 줘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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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이 형이 진짜 천천히 보면 돼요 형아 너는 그냥 게임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야 혹시? 뭐 무슨 게 찍는 거야? 다 먹었다 나랑 민기가 둘 다 너무 커서 죽기가 빠를 거 같아 우리 빵 조합으로 가자 빵 조합 엄마 앞에 먼저 할래 뒤 먼저 할래 나 앞에 먼저 할게요 오케이 나 맞는 거 잘하거든 나는 다 좋아해 나도 내가 다 좋아하는 거야 형 같이 성태 하나 만들래요? 아니요 저는 지금 답사 중이라서요 형 아니면 TV 좀 보러 오세요 형 저기요 끓는다 팔팔 끓는다 이 정도면 텐션이면 금방 되겠는데요? 아니 감자가 아니고 진짜 20분 걸리더라고요 감자를 먼저 익힐 걸 그랬나? 그렇게 먼저 익혀본 적이 없어 그럼 수학 익힘책은 그 수학을 좀 익혀야 수학 익힘책인가? 나 아직 안 갔어 근데? 깔라고 지금 왜 있는 거야? 갈 때가 됐는가 왜? 아휴 제 생각입니다 아 사진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네 전 무조건 1등입니다 어 일단 제가 바로 들었어요 그럼 우리 일단 엄마 아빠 가운데 앉아있어 우리 엄마 아빠 가운데 앉고? 엄마 아빠 야 자식 놈들 들어와 엄마 아빠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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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주세요 희가 머리를 갈가먹고 있을 때 이 증인은? delicious 난 식혜랑 왕꿈트리 먹을래요 아 식혜만 해 알았어 왕꿈트리? 어 6천원 얼마야 식혜 형! 난 석류 먹을래 난 식혜 먹고 싶어 너가 6천원이 필요하잖아 어 근데 너한테 만원을 보내면 되는 거거든? 그래 사실 넌 내가 아니면 이거 못 뽑잖아 형 너 나 없으면 못 뽑잖아 그래도 먹고 싶잖아 먹고 싶지 내가 쓰게 해줄게 비밀번호 알지? 알지 빨리 먹어 어 비밀번호 1 0 2 4 만원 부탁드려요 만원 야 여기 야 여기 최첨단이야 아이 막 잘글잘글거리인데? 왜냐면 아니 왜냐면 내가 휴대폰밖에 없어 아 그래서 나는 산이가 필요해 이게 이게 쌍으로 뭐가 있구나 그래 필요하다니까 야 쌍이 물어 쌍이 물어 쌍이 물어 아 고 그렇지 걸어가세요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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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이봉주 또 왜 입에다가 하고 있어 23살까지만 먹히는 거야 25살부터 이렇게 입에다가 막 나 30살까지만 할게 하면 안 돼 2대 0이었는데 2대 0이었는데 3대 2 아 좋습니다 아 네네 이중에 타잔 같은 분도 계시고 가끔 이제 보다 보면 연습하다가 물을 마시러 거실 쪽에 가는 정수기 쪽에 나가는데 실온하게 하나 걸치지 않은 타잔들이 있죠 가끔 지나다니세요 깜짝해서 놀랍니다 놀란 마음을 쓰러내리면서 어 여기가 KQ인가 아니면 아마존인가 노출 규제가 좀 필요하긴 하겠네요 종종한 고치긴 해야 되겠다 아 누구라고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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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사진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